너랑 나랑 팀 같다 게임 안녕하세요 본선 2라운드 미션 대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정해져있나요 손잡고 자, 첫 번째 대진을 발표할게요 노현우 서영택 팀입니다 노현우 서영택 팀과 대결을 펼칠 상대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신은총 임파트 야, 엄청 세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이다 그냥 영원한 적이다 미안하다, 영태가 누가 미안할지는 볼까요? 주목 페어플레이는 없습니다 오 어떤 반칙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칙 세 번째 대결 팀은 이환범, 이동규 팀입니다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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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형 아니, 형 카운트테머가 아니야 여기가 카운트테머가 오스틴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네 재밌겠네 2대1로 해도 돼 2대1로 해도 돼 자신있어 사실 누가 와도 자신이 있었고 떨어라 기대해, 기대해 계속 떨고 있어 네 번째 대결 팀은 임현준, 정승원 팀입니다 하이 누구의 한타 예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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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팀은 이기현, 안혜찬 팀입니다 저희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스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에 믿고 좀 뭐 하나도록 작은 거 치고 원래 내 거 같은데 누구 자신 있나? 진정해, 진정해 살면서 펭귄 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광진이 형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항상 여기가 살면서 펭귄 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광진이 형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항상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색깔이 완전 다른데? 아, 여기가 옷부터가 일단 이 바지도 진을 거야? 진짜 힙합이 그래서 약간 자크가 안 잠겨있어 네, 자크가 안 잠겨있어 그럼 어떻게 잘 준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팀 이름은 뭐야, 팀 이름 하나, 둘, 셋, 넷 팽, 지니, 팽, 지니,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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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우린 노래 이기자 진짜 너무 부럽다 근데 여기 옷만 봐도 약간 솔직히 조금 노잼 왜? 너 회사 다녀봐 아, 우리 대결 상대? 어, 내가 지금 궁금했어 뭐냐면 설마 동기 형네 하고 한 범인이랑 붙기로 했어 아 잘 됐지 뭐 뭐가 잘 돼? 아니, 이참에 카운터테너 두 명 있는데 하나 떨어져야지 동기 형, 이제 한 번도 인생에서 떨어진 적이 없대 그래서 인생에서 이번 처음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를 이길 자신이 있니?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좀 운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이번 라운드에서 날 만난 게 잠깐 너 연습한 거 들었는데 별 거 아니던데? 내 기참포까지 끊어줄게 동기 형은 내가 에스코트 우린 영영 JTBC에서 살 건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보내주지 마 에어플드까지 내가 그려다 주고 너는 내가 트랜스테리에 빠져 JTBC 지방 방송까지 갈 거야 무슨 말이야?